자, 지금 시작하러 왔어요. 지금은 이 여사에 가기 직전 이거 왜 저렇게 썼지? 너무 직장됩니다. 오늘 쇼케이스, 스테이씨가 뒤집어놓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악무 참기 날이 되겠네. 과연 수민이가 운 있지? 안 운 있지? 지켜봐주세요. 아! 데비라니! 데비라니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저 어떡해요! 어떡해요. 너무 떨려요. 유니어 차는 지은. 유니어 오랜만에 차는. 거의 처음 차는 윤. 어디가 왼쪽인지 모르는 윤. 자, 장착 완료. 세상과 단절됐다.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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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어에. 우리 보라색에 세은이라고 적혀있거든요. 반대쪽도 똑같아요. 예쁘죠? 제 유니어 자랑이었습니다. 아, 약간 지금 응응거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저희 이제 리허설과 출발하고. 마이크 위치 좋더라고요. 네, 오른쪽 먼저 맞으시고요. 왼쪽. 왼쪽. 맞으세요?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오디오 Lily girl. 는 좀 깜찍하고 linked 한 번 해보고. 시, 엑슨이 좀 했던거 이제? 올라Ы요? 너무 떨려서. 특수 언니 가요. 어, 모레 plumbing. 곧 뇨몰 리딩을 하러 가는데요 저희 이번 쇼케이스 MC이신 박경민 선배님과 함께 하러 갑니다 약간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잘 해보고 오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잘 할 거예요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타이틀곡 So Bad 뮤직비디오로 영상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감상해보시죠 암정이 되면 다 빠지셔서 준비하시면 돼요 시민이 또 나왔는데 오늘 첫 데뷔인데 막 저는 말이죠 오케이 이따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대본 리허설을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저희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느낌이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박경민 선배님 믿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오늘 대본 실수를 할 수 제가 멋있는 포즈와 표정을 3종 세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아이스의 필승! 안 틀릴 거예요 잘할 수 있죠? 연습한 대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문에서 잘하면 됩니다 잘했겠죠? 이게 나올 때쯤에 잘했겠죠? 근데 제가 손이 좀 그렇고... 아니면... 이거... 예은이가... 그 안에서 혹시... 아, 저 윗모습지 아, 저 윗모습지 아, 저 윗모습지 나를 지켜보고 있었나요 카메라 얘가 그렇게 예쁘니? 보이시죠? 너무 예쁘죠? 무대에서 보이신다면 한 번씩 쳐다봐주세요 아, 저 윗모습지 아, 저 윗모습지 저 이렇게 해줘요 하트 수현 씨 네 네 네 네 네 힌트하면 되나? 제가 여러분 수현이를 장포 버전으로 한 번 쳐다봐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한테 이거 진짜 나가요?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안 꺼지는 것 같죠? 뭐죠? 확대하지 마세요 여기서 끝 끝 끝 끝 끝 여러분 단풍이 아주 예뻐요 다다다다 탈출 3분 남았는데 탈출할 거예요 너무 잘라요 여러분 지금 기자 쇼케이스 하는데 기자분들이 와 계세요 눈 맞춘 것 같아요 어떡해 자 갑시다 갑시다 네 네 시은 제이 세은 수민 아이자 스테이시 멤버들입니다 귀여운 포즈가 나오고 있네요 저희 곡의 포인트 안무는 바로 유닛 파트의 내 머리머리 춤입니다 내 머리머리 내 머릿속이 너로 가득해 베이비 지금 무대 어때요?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오늘 데뷔한 스테이시였습니다 저희 방금 첫 무대를 끝내고 왔는데요 저희가 인사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맞추고 올라가려고 지금 처음 무대를 끝냈는데요 무슨 감정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대박인거 하나도 안 떨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본도 안 까먹었고요 안 까먹었어요 이제 안해도 돼요 양심적으로 아까 제가 블랙아이즈 필승이라고 블랙아이즈 필승 안녕하세요 저 세은언니 공략으로 왔어요 지금요? 그러면은 약간 나를 지휘해줘 아 멋진 포즈 3종 세트였어요 어떻게 알아? 제 귀가 좋아서 어때요? 이렇게 표정 어떻게 해요? 표정이? 멋지게 해주세요 다 된다 다 이건 실시간 Wasser 춥가 이제 유니도 팬쇼케이스에서 한 번 안녕히 계세요! 저는 멋있는 거 있으니까 윤희는 깜찍이로 해볼까요? 잘해봐요. 절대 틀리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제가 열심히 윤희 지켜볼게요. 틀리나 안 틀리나? 절대 안 틀리겠습니다. 수면 너무 예뻐요. 진짜 잘해요. 다 예뻐요. 얼마 많은 사람들도 못하고 있을까요? 먹긴 먹어야 됐고 눈물이 나와봐. 눈물이 나와봐. 눈물이 나와봐. 잠자리 울어요. 울어요 울어요. 애 운이 나와봐. 왜 좀 있니? 아 진짜 왜 울어? 잘해. 아유, 얘들 이리다. 아하하하. 싫어요. 아유. 왜 다들 울지? 뭐야? 아유, 왜 울어요? 아유, 난 울어요. 아유, 난 울어요. 두 시간 뒤에 팬분들을 봐야되는데. 아유, 난 울어요. 저 우는 얼굴을 보면 안 되잖아요. 아유, 이제 대박이다. 으응. 그럼 다시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섯 시간대. 여섯 시간대. 여섯 시간대. 여섯 시간대. 여섯 시간대. 저는 지금 팬분들의 사랑을 맞고 싶습니다. 이제 1일 차 아이돌 스테이씨입니다. 이제 1일 차 아이돌 스테이씨입니다. 대박. 뭐야? 그럼 저희 데뷔 1일 차예요? 진짜 데뷔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팬분들의 사랑을 먹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어색해졌어요, 저 지금. 다시 뺄게요. 이제 팬분들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가요, 여러분. 너무 떨리네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중계로 봐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 곧 팬분들과 함께하는 쇼케이스가 시작됩니다. 어? 몰랐어. 방금 나왔어. 팬분들. 팬분들. 아, 이제 실감이 나은 것 같아요. 나도 약간? 어, 상상들. 팬분들이 V LIVE 생중계로 볼 걸 생각하니까 실감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아, 토크 잘하겠지? 스테이씨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시은이 만나서 행복해요. 우리 깐달걀. 너무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런 영상을 촬영장 가서 찍으면 저희 쏘뱃 얘기도 못하고 노래도 못 부르고 출도 못 추고 그랬는데 이제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희 잘하고 올게요. 3분 남았어요, 3분. 있다봐요. 지켜보고 있었다. 아, 어떡해요. 정말 설레는데 약간 기분이 묘한 거 있죠? 저 이제 데뷔했어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요. 아, 실감? 실감이 나는 건가? 아무튼 오늘 무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합시다. 네, 넌. 여러분 모두들 모두들 모시겠습니다. 아, 이상. 준비. 놀러 갑시다. 안녕. 안녕. 찍고 Himself. 사랑입니다. 오늘의 선물은 Ό아다 얼마나 좋은가요? 아론 혜연아 이동 스테이지 씨의 So Bad 데드 앨범입니다 한 번 더 하고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영어의 스테이지 씨 앞으로 저희 So Bad 많이 사랑해주세요 스테이지 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스테이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데뷔했어요. 감사합니다. 한 달 전부터 시연이가 그랬거든요. 너네 내일이면 데뷔일걸? 오늘이 데뷔예요. 데뷔했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만사부. 만관부. 만관부 만사부. 수백 많이 들어주세요. 이제 부를 수 있어요. 나뿐인걸. 하늘종이 제가 간사로 너뿐. 안녕. 틀렸다고 들었어요. 자신만만 하더니. 아 저는 저만이 나. 저희 안무가 조금 합류된. 혹시 S를 그리시려는 건가요? 네. 두 장은 상큼하게 해주셔도 돼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빨리 캡처하세요. 두 번씩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쭙쭙 해서 싱글. 멋있는 포즈를 했어요. 싱글. 여보세요? 여보세요? 눈 떠주세요. 아 재미없죠 저. 저 이런 거 못 떠는데. 언니 재밌어. 마지막으로 세연 언니가 앤 메로우로 한 번 끝낼게요. 저 뻥파르 했던 리뷰. 하나 둘 셋. 펑. 이렇게 여기까지. 윤세연주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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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